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양극화 현상이 서울에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두 달 새 9천만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노원구의 이 대단지 구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전용 45제곱미터가 3억 6천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두 달 전보다 8천만 원이 하락했고 최고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오른 가운데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30, 40대 영끌족의 거래가 많았던 곳인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금매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판려고 나와 있는 매물은 엄청 많고요. 금매 위주로 거래가 간간히 되는데 그중에서도 금매가 나오면 다른 것보다 가격이 낮은데 그거를 또 깎아서 최소 2천만 원 이렇게 깎아서 해야지 거래가 돼요. 사실 2020년 5월부터 막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반면 같은 강북이어도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강남 3구와 더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 전문가들은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 위주로 선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고 당분간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는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매물이 쌓여만 가는 적채 현상도 짙어진 상황에서 노도강 지역의 집값 약 보압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